자 다시 악몽연료 악몽연료 야 이거 퍼플 진짜 야 너무하다 너무해 10개 너무 너무한거 같지 않아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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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줄에 10개씩 딱딱 맞춰서 자 이분도면 됐고 이거 해놨고요 오케이 악몽료도 채웠고 내 스피어나 어디갔나? 자꾸 이거 들고 다닌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이것도 부숴야 되는데 이거 부숴야 되는데 어 저기다 농장을 따로 지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와서 금덩이로 바꿔야겠다 아 근데 금덩이 너무 많은데 금덩이가 근데 너무 많은데 미트볼로 좀 환전시켜야겠네 뭐야 이거 왜 이거 떨어지나? 이것도 버려야겠는데? 상했네 이것도 가져가서 가져가서 대지왕한테 줘야지 상한 건 대지왕 주면 돼요 잠만 혹시 여기 육포도 들어가냐? 어 들어가네? 아이고 육포가 들어가네? 아 육포가 들어가? 이렇게 하면은 뭐지? 없을까? 흩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16개는 환금으로 바꾸죠 아 광물을 바꾸고 이렇게 아 아 돼지 왕은 닌자에서 돼지 왕은 닌자에서 어 아 상한고기 아 저거 그걸로 저렇게 만들면 뭐 나오지? 돼지 여기서 차고 있네 상고기도 잘 먹어요 상고기 먹고 금도 주잖아 응? 야 잠깐만 야 캐스터 내놔봐 자 자 자니까 안되네 반대뿌리 좀 찾아보자 아 반대뿌리가 없어 반대뿌리가 없어 이런 재개를 야 일어나 히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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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히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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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 유포로 된 것도 고기 요리로 해서 이거 바꿀 수 있다니 참 요리가 최종거구나 야 이거 야 이거 텔레프테이션 스태프도 한 번 실험해봐야겠다 한 방에 근데 20%나 깎이네 그래도 뭐 쓸 수 있다는 것이야 이거 그럼 다 깨지는 거 아니야? 설마? 이거 설마 다 깨지는 건 아니겠지? 한 번 썼다고? 그러진 않겠지?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겠지? 엇 꽃이 됐다 꽃이 됐다 꽃이 됐다 그릴 때 그 잃어버린 그냥 뭐 먹네? 뭐 먹네? 너 먹냐? 어 먹네? 어 뭐야 이렇게 하고 자 하나 뭐 여기서 한번 써보죠 또 이상한데 가면 우와 다 깨져 한방에 야잇잼이 그러면 안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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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뭐 있다구야 와 잼을 몇 개 나는 편하게 쓰려고 그런데 나 많이 욕심이었나요? 그러니까 동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일단 멘탈 회복하게 산타 그리고 오래 돌아다녀야 되니까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 그게 바로 또 그것같은데 일단 농장도 만들어야 돼서 아 또 또 멘탈 멘탈 꺾이네 그림버섯이 많아요 그림버섯 다른건 필요없어요 그림버섯이어야 되는데 멘탈 멘탈이 막 떨어지는데 사탕주 사탕주 먹어요 저거 꿀은 그냥 먹으면 저것도 멘탈이 회복되나 저것도 멘탈이 회복되나 멘탈 멘탈 일단 아아 배고프면 조금 자요? 근데 꿀을 왜 사 근데 잘 안 상하니까 꿀을 가져가는건가? 잘 안 상하니까 동굴 탐오면 꿀 가져가는거죠? 근데 나 동굴 탐오면 꿀 가져갔는데 다 상해버렸어 다 쓰레기가 됐더라 이제 얘 체스터한테 넣어놓을까? 저게 제일 알겠네 아 난 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저거 일어나는거 맞나요? 따는대로 차례대로 일어나지. 이것도 일어날텐데. 왜 일어나지? 아 근데 이거 두개가 중첩이 되나요? 두개가 설명보니까 80% 다 그거던데. 80% 간대미던데. 10% 간대미던데. 10% 간대미던데. 10% 간대미던데. 10% 간대미던데. 10% 간대 미던데. 돌 돌을 가지고 똥과 돌을 가지고 자 여기 농장을 짓자 아 지프라이 정도 잘하네 지프라이도 많이 필요한거야? 아 많이 필요하네 똥똥똥 똥이 부족해 아 씨앗네랑 똥주스러워 아 씨앗 씨앗 아 씨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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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뚱뚱 아 첸서는 공격하네 아이C 첸서 죽겠다 일로와 코끼리는 작게 어려운가요? 여기 얘들 많네 뚱뚱뚱 여기는 코끼리보다 토끼들텐데 이게 들어온 코끼리가 아니라 지금 그냥 개날들이네 코끼리 잡으면은 고기 되게 많이 주나? 나 갑옷씨 어디갔지? 통나무도 부족하네 도ании 여행 사냥 아아 똥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는데 놈 이 위쪽에 있던 버팔롱들은 다 어디갔지? 아 여기 똥 많이 싸주려나네 아 저기 있네 다 여기서 얘네들도 권시키네 아 얘때문에 안되겠다 체스터들도 하면 아냐아냐아냐 테스트 저기있다가 맞아 죽는거 아니야? 이건 가까이 뒀나? 아 여기도 있네 얘네들 얘네들은 따로 물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네들끼리 사는거 같네 아니네 아니 아니구나 아직 물위에서 떨어져 나오는거 같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똥 열 여덟개 숨지 스물세개 13 18 24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4개 네개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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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까지 모은 똥을 약간 그때처럼 막 그렇게 쓰는게 아니었어 막 그 이거 이거 만들려고 이거 만들려고 막 그렇게 하는게 아니었어 바보같이 일단 이거 보시죠 야 해먹어도 됐냐 자 자 똥 하나 뭐 할 일 많았던 거야 뭐 예정도 많았으니까 씨앗은 잘 안상하니까 저기 상자만 하나 만들어 놓을까 냉장고 보다 냉장고 하나 저기다 만들어 놔야되나 아냐아냐 이렇게 해놓고 타이밍 네네 아 아 아 아 아 요 아 이것도 잘 안살아드라 근데 고기가 들어간거라 이것도 잘 안살아드라 자 뜯자 자 여기에다가 비려주면 좀 더 빨리 잡았나 아 저거 텔레프트 멘붕이다 멘붕 저거 만드는데 어 대략 만들고 시험하는데 퍼플보석이 대략 어 3개 4개 5개 6개 7개 들어간거 같은데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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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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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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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을 만드니까 이게 왜 몇개 필요한지 알겠더라 사탕을 만드니까 사탕 만드는게 이게 꽤 오래 걸리더라구요 시간이 그냥 인근식보다 더 오래걸리는거 같애 정신력때문에 많이 필요하네 다 이 상태가 이게 지금 6개짜리죠 이 상태가 나비도 잡아서 꽃도 좀 청하자는 것 같아요 더이상 꽃은 심을 필요없나 하루종일 반일발리네 집을 좀 더 심을까 저걸 하고 여전하고 저걸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여.. 나무여야되네 쉬지말고 이제 아 이것도 상하겠다 아 밑으로 나오고 있지말고 얘들 나오고 자 이거 이거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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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아 아 바보같은 놈아 바보도 아니고 진짜 으으 아ί 뭐야 이게 먹을걸 다흘렸어 어어어어 이야 이런식 많이당 치는 중 치는 중 나무를 나무까지 둬 자 30개 용가 다 썼겠다 진짜 용가 다 썼겠다 진짜 어? 다 열었네요 뭐야 뭔가를 하나 더 집었는데 지금 자 어딨어? 일로와 우리 잠깐만 가지고 있어 자 가자 더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래요? 어? 뭐야? 왜 여기다 놔나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아 농장을 더 늘려야 되는데 똥이 부족해 여태까지 그 얻었던 똥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코트가 석탄이 필요하지 나무 해야되나? 일단 나무부터 하자 야 너 뭐냐? 너 어떻게 나왔어? 문스터 고기로 야 너 너 잡고 일단 얘를 잡고 밖에 나와있어 여태 둘까? 얘도 밖에 나와있네 야 여 밖에 나와있어 야 오늘 우리 소고이를 하나 잡살내야 되거든? 야 많이 먹어둬 야 이리와 야 채소 야 도끼내란거 도끼 아이고 야 야 왜 안짤러? 자 마구마구 마구마구 공격해 오늘은 나무하는 날이야 부끼내어 그리고나서 어 애들 넌만 이리와 이오오오오오요 아아 나이스 돼지 죽이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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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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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잖아, 빨리, 나무해라. 야, 나무해! 아, 이 상고 먹지 말고, 빨리, 나무해, 나무. 야, 진짜, 나무를 하라고. 아,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갈 시간 전에, 빨리. 빨리, 나무해, 빨리, 비싼 고기주고 데려왔드만. 아, 네 집에 가야지, 새끼야, 나무를 달래. 잠깐만. 그전에 배낭좀 메고 어차피 갑옷 갑옷 뽀개진거 뽀글냥이님 이거 혹시 알아요? 갑옷하고 투구하고 중첩했었으면 방어력이 중첩되는거에요? ㅋ 방어력이 중첩됐더라 그럼 80% 감소에 또 80%에 80% 감소가 아닌가? 147일자에요. 그럼요. 내일도 얘네들 하루종일 2%밖에 안 남았네. 2%밖에 안 남았네.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겠네. 이거는 연료로 쓰는거보다 차라리 만드는게 훨씬 저렴하더라. 일단 다 죽고. 죽기만 해. 준대도 시간 걸린다. 됐나? 잠깐만. 삽.. 삽 어딨냐? 삽 부러졌네? 어차피 가가지고 황금동 갖고 와야 되는구나. 황금동 갖고 오는김에 저거 좀 안되고. 그렇지. 뭐 옆에서 치고 나면? 반대쪽. 중심장. 아아..이선꽈아. 유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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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바보같이 있었어요. 아아...네... 진짜...씨... 뭐있트.. 뭐있다고야? 쟤네들 다시 불러야되는데 얘네들 이쪽으로 나오라고 하지말고 저쪽으로 나오라고 하지말고 여기 막아버리세요 이쪽으로 나오면 뭔가 저쪽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불편해 생각보다 어 어 어 어 어 이게좀 보시면되려나 야 네 앞에 seu시아아 다 먹으려고 야 내가 먹이 이거 줄게 야 여러분 좋아 야 아이 저 바보들 지금 왜 아아 아이 찐찐 에이 바보 야 일로와 일로 오라고 아이 너 힘쎄니까 일로 오라고 아이 말 더럽게 하더라 아이쿠 아이쿠 č 작은 애네 아이고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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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고프네 왜 안정도를 안해 오오옿 야 빨리 가서 나무에 나무 나무 나 신경 써주라고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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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러있습니다 나무 나무 이거 뭐하는거야 쟤네들 저기 저기 씨앗아 있어가지고 저거 씨앗 먹으려고 쟤네들 저기하고 있었던건가 일로와 나머지 하자 빨빨리 때려 아따 야아 이 두모 두그루 남겨놓고 어 완전한 칼 퇴근이야 쟤 또 돼지 또 저기 가서 죽고있다 아이 거미를 왜 이쪽으로 끌고 아우 쟤 퇴근했으면 집으로 가라고 왜 거미를 여기 도우미한대 도우미 퇴근 퇴근 쓰읍 용고 하나 다 자랐을 것 같은데 퇴근 퇴원근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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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은 너무 가까이 가면 가지 않아요 아 저기 이게 이쪽으로 해놓으면 안될거같애 애들이 멍청해가지고 이쪽 못가 멍청한 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우 나 배고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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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떨어지는거봐 떨어지는거봐 야아 야아 이거는 다 달걀을 먹을까 아 달걀이 달걀도 이거 내가 너 달걀 먹냐? 달걀 안먹네 하긴 달걀 나온거니까 안먹겠지 달걀 괴물고기로만 하면은 뭐 나오나? 괴물고기로만 해도 나오죠? 이거 이거 괴물스테이크 이거 괴물스테이크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아.. 아.. 이 바보들 여기다 가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여기다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짧았어 아.. 나 가시를 보냈다 그냥 여기를 하자 너네들이 좋아하게 그냥 여기다 해줄게 아 농장? 일단 남물 좀 넣어놓고 나무가 아.. 나무가 공간에 부족한데? 여기다 또 안 이것도 일종의 나무잖아? 아.. 이거 상하겠는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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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러고 보니까 씨앗을 안 갖고 왔잖아 아잇.. 바보 같은 이거 넣어놓고 저게 드래곤파이가 뭐뭐 있어야되더라 이거랑 당근도개였나? 아.. 고기였나? 까먹었네 아.. 아.. 용건 남아가지 세개 흠.. 대박이야 야 돼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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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다 들어갔네 싸우자 이리와봐 싸우자 이리와봐 지금 4개째 먹은건데? 야야야 어디가 어디가? 야 쓰읍 쓰읍 나보다 싸우는거보다 저거 먹는게 더 중요하냐 이 자식아? 씨앗 먹는게 더 중요하냐 씨앗 먹는게 더 중요해 왜 쟤들 야 여기 쟤들 이리와 어어? 야 니네 짚어보시면 어떻게해 이 바보야 아 이거 두개가 남았는데? 저거 이거 두개는 쟛 쟛 저기들 합쳐야겠다 돼지들이 안나오는거 보니까 다 죽었어 거미들한테 죽었어 바보같이 거미들한테 죽었어 바보같이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빨간색이다 이거 달걀로 바꿔야되나? 돼지한테 줘서 어..몇개 돼지마을 가서 다 바꿔올까? 큰고기로 그 때까지 암흑이 안상하려나? 합쳐가지고 유통기한은 조금 늘려야겠다 나무가 너무 많은데? 이거봐 이거봐 뭔가 됐어 지금 몬스터 뭐가 됐어 뭐가 됐어 아이고 아이고 다 줄어드는구나 정말 힌트 얘기를 한번 더 돼지꼬리다 아 이것도 할게 많아요 작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흑 흐흐흑 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아 잠시만요 아 흑 흑 방송국에서요? 흑 열어놓기 열어놓기 그냥 바로 열어놓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아 부끄러운데 내가 방송 녹화한거 누가 보겠어 나 말고 흑 나야 솔직히 뭐 컴퓨터에 용량도 별로 없고 용량도 별로 안되고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넌 activist 어 수빅 새끼 버려 썩어라는데 또 썩어 썩어 괜찮아 어 어 아 상자로 몇 개 더 만들어야 되나? 뭐 만들지 뭐 어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다 나무 넣어 여기다 나무 넣어 좋아 돼죠? 잠깐만 야 비겁아 아이 야 체스터 너 나 지금 빨리 심어야 돼 아이 체스터때문에 흐씨 어 꺼꿈이 삐뚤어진다? 삐뚤어졌다 좋아 좋아 빨리빨리 심하게 이제 숲이 할때만도 커지는것 같아 남아오면 할때마다 사식이가 또 있어 아이고 이게 솔방울이라는건 솔나무라는 소리네 아이구 아하하하하 야 심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나무 심고 있는데 나무 다 심고와라 아하 아 나 이거 벌도 한번 아 나 이거 벌도 한번 아 뜨거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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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안죽어 흐음 제부터 빨리주세요 제부터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악 아뜨씨 이거 한번 공격오면 안장ís고 귀찮아 죽겟어 윗발도 몇개 안나왔네 아흐 아 뭐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있을때 죽는거야 그냥 오오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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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가 없대 할수가 없대 안돼 해야 돼 야 너 해야돼 고기때문에 그러니? 오케이 아 고기때문에 그랬었구나 아 이것도 이 집는게 되게 짜증이다 체스터도 방해하지마 주인이 고기 고기 줬는데 쟤는 근데 체스는 뭐 안먹나? 문서고기가 또 늘어났습니다 고기는 없고 문서고기만 겁나게 많고 체스터도 방해하고 체스터도 방해하고 아 잠시만요 너무너무 오래됐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30분 후에 30분정도 후에 어 그걸 하도록 하죠 30분정도 후에 뵙도록 해요 네 아 여기 너 오늘 병원 갔다 오느라 제대로 솔직히 다섯시 정도 부터 해가지고 참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자 그러면 한 30분 후에 뵙어요 자 방송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씩만 살짝 눌러주시구요 방송 종료 하도록 할게요 방 아 뭐야 뭐야 종료가 안돼 방종 좀 이따 봐요 일어난 후에 뵙도록 backing 자